아이고 아이고 자 음 음 음 순냥 탈출금 아 저 이 판하고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다음번에 전퇴 한번 해보세요 절대 도망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님 어 넌 배고파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 춘천 닭갈비에 밥을 볶아 먹을까 참기름 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덜 매여서 제가 그거 했거든요 청양고춧가루 넣었거든요 너무 매여졌어 어우C 쉽지 않아 아 순대 맛있겠다 자 굿 소하고 아 생강 눈빛 우지 창 아 가르침 우리 민무 나는 네놈의 갑판을 부잡이하게 된다 스팟만 된단 말이지 얘 포각 너무 답답해 화력은 괜찮네 쟤가 내 천적 아닌가?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나는 무조건 화력 절단 날지 대단 날지 승리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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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안단대 근데 얘가 탈 때도 좀 짜증나요 화력을 다투서 하려면 좀비를 꺼냈어 아 리그구나 저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준다 야 근데 뭐했는데 벌써 4만3천들이나 박았냐 이게 초구남 나 쐈지 나 쐈지 이거 한 번 더 쏠 수 있나?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서 화질이 나면 그럼 어차피 미드에 뭐 없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도 되겠다 기타 카즈인가? 리그가 스팟된거면 기타 카즈일 수 밖에 없는데 슬라발 측면의 도면으로 슬라발 측면의 도면으로 슬라발 측면의 도면으로 슬라발 측면으로 둘 다 있는데 이거? 오? 설마 무선 떨어졌다 쟤가 복 포턴 안 날린 게 다행인가. 샤마토는 조금 곤란해. 이제 슬 발동할 땐 됐나? 우리 찬스. 140발이었나? 여기 소나 끝나니까 마중 나오잖아. 미쳤지? 그나마 기어링 빠졌어. 그나마 타임. 두 발만 더 박으면 발동 되는 건가? 공부에 발동 되려나? 장전 시간이? 7.3 공부에 발동 되려나? 아니 근데 이렇게 탈 거면은 힌덴이랑 뭐가 다르냐 말이야. 지저스. 진짜 배너 backed지. 미쳤다. 배가 골해도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혹시 이거 철기 동전 너무 느린 것 같아요. 진짜로. 하지 않아만. 하하... 화재를 안 주시겠다. 슬라바가 다 쏘진 않겠지. 전진하고 있네. 전진하고 있네. 전진하고 있네. 3400. 철갑탄 관통은? 관통 하나에 2100? 스팟 테라우. 스팟 기억받지. 휴대배. 스팟 기억받고 있어. 스팟 기억받는... 스팟 기억받고 있어. 내 독수는 진짜 이 맛에 뜹니다 빨리 빨리 덮어 빨리 덮어 빨리 덮어 불 나지마 불 나지마 이건 아니지 살려다오 제발 살려다오 난 수리반도 못 들었다 램컨도 없다 복전에 녹여야해 뭔가 녹일 듯? 아 수리반 쓰는데? 세목타는데? 오히려 좋아 딜이 복사가 된다고 아 오히려 안좋아 오몬트만 좋아졌잖아 슬라바스 파트 해줘 에이킹? 축하 만화 잡은거 기억나는데 인간을 들어봤어 엥엥 탐지헤더 탐지헤더 아 헤헷 야아 저 앞뒤 쏠쏠하게 들어가네 야아 하나만 GG 나쁘지 않나네 드레드노트까지 1등까지 이전에 한 3번 하지 않나 2번인가 화재 4개밖에 못냈어 진짜네 100 철갑됨 5만 진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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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